아 전기레인지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이제 아세요. 아이 근데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 뭐 이렇게 버튼이 돌리는 게 없어. 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낄 염려가 없는 거죠. 툭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뭘 흘러내리더라도 쓱 닦아내면 그만인 전기레인지. 여기 심지어 상판을 일단 보셔야 돼요. 상판은 쇼트사의 세라믹 상판입니다. 근데 쇼트사가요. 쇼트사의 세라믹 상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고유번호까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독일 내에서 제조한 진짜 그래서 제대로 된 독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제조 번호도 저희가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쇼트사의 세라믹 상판이라 할지라도 독일산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독일산의 품질력 하나는 고객님 믿고 선택하셔도 되는 이게 사실은 전기레인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독일산의 쇼트사의 세라믹 상판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발열체 자체가 이지호사의 발열체 이것도 독일산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지호사의 발열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아니 이게 두 개가 그래? 심지어 독일산의 뭐뭐야? 그러니까 독일에서 아예 제조가 된 여기에 심지어 터치 패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이 열을 낼 수 있게 조작하는 조작부잖아요. 이 조작부마저도 독일산의 이지호사의 터치 패널로. 그래서 터치 패널과 발열체가 이지호사 걸로 맞춰드렸습니다. 더 내구성 있고요.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지금까지 어떤 방송에서도 터치 패널이 어디 거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독일제 이지호사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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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 여기에 어머님들께서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우리 집은 요만한 냄비 쓸 데 있고요. 요만한 냄비 쓸 데 있고 이만한 곰국 쓸 때도 곰국 끓일 때도 있어요. 3구인데요. 3구의 심지어 확장형. 보통 2단계 확장형이 많습니다. 3단계 확장형. 고급형이죠. 여기에 우리 사이즈에 맞는 냄비를 올리면 열이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아끼실 수 있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산으로. 정말 진정한 독일산으로. 이렇게 해서 발열체도 이지호사의 발열체. 터치사도 터치 패널도 이지호사의 터치 패널. 여기에 쇼트사의 세라믹 상판까지. 모두 다 독일.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잘하셨고요. 나 곧 이사 갈 예정인데. 지정일 배송도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서류는 저희가 지정일 배송해드리겠습니다.